자 이번 시간은 269페이지 오수처리 설비 파트부터 보도록 합니다 오수처리는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앞전 23회 때는 하수도 법령 가서 두 문제를 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은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먼저 수질오염 지표로서 물속에 용전하고 있는 산소는 1번에 DO죠 용전소는 DO 그리고 SS는 부유물질이죠 2번은 그리고 3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랑 BOD 그리고 4번이 COD 하학적 산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SOD는 초과 산화이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DO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15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유출수 BOD 농도가 60ppm 자 그리고 BOD 제거율이 60%이다 그리고 이제 정화적 유입수 BOD를 몇 pp인 것이죠 이 문제는요 자 먼저 식을 딱 써놓으세요 BOD 제거율 그래서 BOD 제거율은 이 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식만 딱 외워놓으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수 BOD BOD 마이너스 유출수 유출수 BOD 분의 유입수 BOD 자 이거 가지고 백분율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뭐 유입수 BOD 구하는 걸 3번 냈어요 계산 문제를 그리고 BOD 제거율을 하나를 그럼 BOD 제거율이 이거 두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유입수 BOD 구하라 하면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씩 대입하면 돼요 지금 이제 BOD 제거율이 60%라고 했어요 이게 60%에요 그럼 60%니까 좀 유입수 모르잖아요 유입수 자 유출수 우리가 유일하게 줘야죠 이거 유출수가 주면 이제 60pp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씩 넣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96로만 안 되죠 96로만 36백개 안 되니까 50도 안 되니까 아예 안 되죠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120입니다 120 120 하면 이거 50%잖아 답 아니죠 그러면 3번에 150 넣으면 되죠 150 150을 넣으면 됩니까 150에 90 딱 60% 맞네요 그래서 3번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식으로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 넣어서 검산하십시오 그런 게 제일 빠릅니다 안 틀립니다 처음에 계산식을 가르쳐줬지만 대부분 학생분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검산하다니까 한무도 안 틀립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다음 중 오수의 수질을 나타낸 지표를 모두 고른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보유시에 쓰는 대기오염 지표 중에서 희발성 유기하암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BOD 생물학적 산소량 맞죠 수질 지표고 그리고 디귿의 SS 부유 물질이었죠 해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PM 이것도 대기오염 지표죠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미염의 DO 용전 산소량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염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오수와 하수도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한 이완 하수관로는 합류식 하수관로죠 그러면 분류식 하수관로는 구분되서 흐르게 하는 게 그래서 오수하고 빗물하고 지하수를 구분되서 흐르게 하는 것을 분류식 하수관로라고 하죠 그거하고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자 5번에 하수도 법령상 용어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먼저 1번에 하수라 하면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액체성 바로 소변이죠 고체성 대변이죠 물질을 섞은 오염된 물이 오수라겠죠 말하면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포함하죠 제외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지하수를 말하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경우만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분류식 하수관로 해놨죠 오수와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는 하수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라고 해요 그리고 4번에 공공하수도의 개념 알아두시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하수도입니다 국가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만 개인 하수도는 제외입니다 포함 아니고 제외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6번 보시면 하수도 법령에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갈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에서 23회 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질 측정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대행하거나 대행업자를 측정 대행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수질 기준을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을 때 우리가 6개월마다 하면 되는 거죠 규모가 적을 때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가 기본 1년에 1회잖아 그때 수질 측정하고요 규모가 클 때는요 자주 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저 일일 처리 용량이 200세종 이상인 오수 처리 시설이나 일일 처리 용량이 2,000명 이상 이런 정화조는요 정화조와 오수 처리 차이지만 정화조는 오수만 처리하는 거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하고 잡혀서 함께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200입방메 이상이거나 또는 2,000명 이상일 때는 이거는 6개월에 1회가 되는 거예요 6개월에 1회입니다 자주 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미만이 될 때 그러면 200입방메다 미만 그러면 50 이상에서 200세제곱메다 미만의 오수 처리 시설 그리고 정화조는 1,000명에서 2,000명 미만일 때 이때는 우리가 연 1회 이상 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청소는 기본이 이겁니다 연 1회 하면 돼요 청소는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한 번에 해 주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저거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땐 가면 이런 조건이 주었을 때 관광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뭐 음식 적개급이라든지 음식 적개급 저거 재가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방이나 음식 재가점은 제외하고 음식 적개급이나 이런 관광 그리고 숙박업 숙박업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이때는 6개월에 한 번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은 연 1회 한 번 청소 청소는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정화조 설치 대상 기준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수 처리 구역 밖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죠 하수 처리 구역 밖 그러면 보통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잡습니다 1일 오수 발생량이 자 2세제곱 메다 2박 메다 이하일 때는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세제곱 메다 초과가 되면 이거는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됩니다 처리 시설 그리고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는 하수 처리 구역 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분류식 하수 갈로가 설치된 지역 하수 갈로 그리고 합류식 하수 갈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분류식 하수 갈로가 이거는 정화조 설치할 필요 없어요 여기만 정화조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화조 설치 대상이니까 2번 1일 오수 2세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올 때 됩니다 오수량이 그리고 4번에 보시면 8번 문제 봅니다 273페이지 8번 문제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나오죠 그래서 살수 여상형 평면산화형 지하모래 여강형은 땡크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호기성 처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호기성 처리 방식이에요 뭐 이모퍼 땡크와 부패 땡크 부패 땡크가 다 실형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형기성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퍼 땡크나 아니면 다 실형 다 실형이 부패 땡크입니다 부패 땡크 이런 것들이 형기성 처리입니다 얘들이 형기성 처리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스크린이나 짐전 여강은 물리적 처리 방식이었죠 그리고 오수를 중화시거나 소독하는 것은 하학적 처리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부패 땡크 방식의 처리 과정은 부여산소방 이렇게 형하면 되죠 그리고 교반은 폭기제 공기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키는 것으로서 이것도 물리적 처리 방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물리적 처리 방식의 스크린 부분이 정화주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화주 부분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것이 물리적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4 배지 9번 문제 오수 처리 정화설비의 가능성은 옳지 않은 것 1번에 오수 정화주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유출수 BOD에 낮을수록 우수하다고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2번 SS는 부유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의 탁도를 나타낸다 겠죠 그리고 COD는 화학적 산소에 요구했고 그 다음에 3번에 부패탱크 방식 처리 과정은 부패조 여가조 산화조 소독조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수 여상형이나 평면 산화형 지하 모래 여강 방식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맞죠 그리고 5번에 장시간 복귀 방식은 처리 과정이 자 스크린 다음에 복귀조가 되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장시간 복귀형 24시간 복귀한다고 해서 장시간이라 그죠 스크린 다음에 복귀조에요 복귀조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침전조 소독조 침전조 그리고 소독조 이렇게 가는거죠 방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자 호기성 처리와 비교한 현기성 처리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그래서 1번에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해야 돼요 산소공급이 필요 없죠 그래서 2번 틀죠 산소공급이 필요함에 해서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적게 소요되는거 맞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며 처리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악취 발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나 유화수소가스 때문에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1번 물질오염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거 그래서 1번에 BOD는 생물학적 산소를 이용했죠 COD는 하학적 산소를 이용했고 BPM 농도를 나타낸 하나의 단위로서 이거는 백만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SS는 부유물질이었죠 오수중에 용존산소량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다 저거죠 DO죠 그래서 그거는 DO의 개념이고 용존산소량은 DO고 DO 개념이고 SS는 부유물질량이었습니다 스컴은 정화존에 오수변 오물찌꺼기를 스컴이라고 하고 활성온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활성온위는 미생물 덩어리고 미생물 덩어리가 알성온이죠 그 다음에 12번 부패댕크 방식의 정화조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부패댕크 정화조에서는 현기성균은 부패조에서 생육합니다 그리고 부패조는 공기를 차대에서 생기성 오물을 소화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수세지 변호사의 정화조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인 것은 사용인원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산화조 용량 부패조 용량의 2분 이상이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특히 그 밑에 보면 침전 미 소화실 부패실의 구조 규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해서 직렬로 연결해 주시고 총 유형이 1.5 입방메트 이상으로 하라 이겁니다 이 경우는 5명 초과시는 5명당 0.5를 추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인원이 주어지면 5명보다 많은 인원이 주어지면 이렇게 하면 돼요 뭐 100명이 주어져서 일단 소수점 찍고 플러스 1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10일 입방메트 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300명이다 그럼 찍고 플러스 1만 하시면 돼요 30일 입방메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산화 생물학적 산소형에 50분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도시가스설비입니다 가스설비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다 보시면 돼요 가스는 한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스 부분은 한 문제 그래서 먼저 1번에 가스의 공급 압력은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고압은 조건 안 주어지면 1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중압은 0.1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메가파스칼 미만이죠 그리고 저압은 0.1메가파스칼 미만을 우리가 저압이라고 칭합니다 기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진다 액화가스가 기하되고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저압은 0.01메가파스칼 미만이었죠 그리고 중압은 0.01메가파스칼 이상에서 0.2메가파스칼 미만까지고 그리고 액체로 된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봐준다 캤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건물에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할 때 정압기가 이용되고 있죠 그리고 가스 계량기 하기는 무조건 2m 2m 이상 시키면 되고 그다음에 4번에 압력조정기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주면 되죠 그리고 가스 계량기나 전기개폐기하고 전기계량기하고는 60cm 이상 이격시키면 되죠 30cm 이격시키는 것은 전기점멸기나 전기접속기가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규정 같이 이렇게 한번 쫙 봐두십시오 해설해 놓은 것은 중요한 파트니까 다 보십시오 자 그리고 2번에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중압은 0.1 킬로파스칼 이상이다 해서 드렸어요 0.1 메가파스칼 이상 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까지 가 되죠 그러면 보통 1000킬로파스칼이 1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배관은 1m 13mm 이상에서 3mm 미만은 2m 마다 고정 장치 하면 되죠 근데 33mm 이상은 3m 마다 고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점멸기 그는 30mm 이죠 그래서 전멸기나 접속기는 30cm이고 개폐기나 계량기는 6cm 6개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번에 입상관은 수직관이죠 자 벨버는 보호상자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 바닥에서 1.6에서 2m 애들이 손에 자라가지 않는 장소에다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은 도시가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압성능과 기밀성을 가지도록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번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LNG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는 LNG가 아니고 LPG죠 그래서 이제 LPG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3번은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어요 이거는 LPG죠 LPG의 주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공기보다 가벼워 LPG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무공해 무독성이고 그리고 대규모 저장시에서 공급은 배관을 통해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를 메탄이죠 마이너스 162도시에서 냉각에서 에카시기인 겁니다 그럼 최적은 약 580분이나 600분의 1정도 축소되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LPG하고 L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회 때 나온 거죠 그래서 1번에 일반적으로 LNG의 발량은 LPG 발량보다 크다 해서 되죠 LPG가 발량이 커요 자 LNG는 메탄이 주성분이죠 메탄은 CH4예요 그런데 프로판이나 LPG는 프로판이나 부탄이 주성분이죠 얘는 탄소 3개 수소 8개고 탄소 4개 수소 10개예요 당연히 산소와 결합하니까 LPG가 발량이 큰 거죠 그래서 공기 소비량 산소 소비량도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LNG는 주성분은 메탄이고 LNG는 무공해 무독성이죠 LNG는 마이너스 160이 냉각의 액가식입니다 그리고 LNG는 냉난방 급탕 지사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에 가스설비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가스 배관은 절연 조치를 하지 않는 전선하고는 15cm 이상 이격식이면 되죠 그리고 가스 밑에 계량기죠 전기 계량기하고는 60cm 이격식이면 되고 가스 배관하고 전기 콘센터 전기 콘센터가 전기 접속기예요 전기 접속기가 전기 콘센터예요 하고는 30cm 이격식이면 되죠 그리고 5번에 자 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자 50에서 250 자 밀리밀리 아쿠아 압력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LNG의 경우 가스 경보가 전기 가벼우니까 메탄입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LPG의 누출 감지기는 바닥으로부터 0.3m 자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바닥에서 0.3m 이내에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2번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는 지면에서 0.6m 이상 거리를 이격시켜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조건은 아주 0.6m 0.6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가스 계량기는 전기 개폐기 하고는 60이죠 0.6m 이상 이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LPG는 원래 무색무침으로 냄새나는 물질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건물 내의 가스 배관 노출 시간 원칙으로 지금은 뭐 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은폐배관 할 수 있죠 조금만 따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현재 뭐 좀 주의하실 것은 자 이겁니다 자 1범 276페이지 보시면 276페이지 자 밑에 박스 해설에서 보시면 자 그 밑에 가스 배관 설치 주의상에서 4번에 보면 해놨죠 배관실내에 벽이나 바닥천장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 기역니언 이런 조금만 따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매립이나 은폐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279 7번 문제 보시면 자 도시가스와 LPG 사용량 도시가스는 최적 거래죠 도시가스는 최적이에요 도시가스는 최적이에요 입방메다 퍼 파워죠 네 자 그리고 LPG의 경우는 어 킬로그램 퍼 아웃 에서 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8번에 지하에 매설한 가스 배관이 이제 고압일 때 무슨 색으로 하느냐 자 지하는 압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지하에 매설할 때는 지하압이나 중압이상이냐 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지하압은 항색으로 하고 자 중압이상일 경우는 중압이상은 붉은색 적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상 배관은 항색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어 항색으로 하면 보기가 안좋아요 그래서 어 어 1m 높이 항색띠 자 폭 3m 항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할 경우는 예입니다 항색으로 칠하지 않고 건물과 같은 색으로 칠하고 나서 뭐하고 있다 항색띠를 둘러주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도시가스 어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죠 1번 배관은 부식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배관의 신축을 흡수 어 위에서 필요시 배관 도중에 이염을 설치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건물의 규모가 어 크고 배관 연역 길경은 개통을 나누어서 배관해 주면 돼요 그리고 주요 구조는 간통이나 이런거 하지 않도록 하면 좋고요 그리고 초고층 건물은 상층부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공급할 경우 압력이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거운 가스입니다 가벼운 가스가 아니라 그래서 9번은 5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도시가스 가스 설비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번 가스 계량기하고 하기에 유지해 해야 되는 이것 거리는 2m 이상이죠 그래서 10번은 2m 이상 하기가 나오면 2m 이상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는 60이죠 자 이거는 60cm 이상 6개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입상관 밸브 바닥에서 어 이거는 어린애들이 손이 안 자리에 간 높이 1.6m 이상 해서 2m 이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호상자가 설치되면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4번에 지상 배관은 부식 방지 도장 후 표면색성 항색으로 도색하고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지압에서 우리가 항색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충압 이상일 때는 붉은색으로 하락했어요 그런데 지상은 예외 규정을 뒀죠 표 바다 1m 지점에서 항색띠를 자 폭이 3cm 항색으로 표시하면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 그다음에 5번에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동일하죠 자 5번도 1.6에서 2m입니다 다음에 11번 보시면 가스 시설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도시가스 압력의 저압은 액가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아니한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0.1메가파스칼 미만이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경우는 0.01메가파스칼 미만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유량표기는 도시가스는 최적이고 액화소유가스는 킬로그램파워가 유리하죠 그리고 3번에 가스 계량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서 1.6에서 2m 높이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 배관의 경우 건물 내외배에 노출될 것으로 바닥에서 1m 높이에 폭 3cm 항색도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는 표면 색상을 항색으로 하지 않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스 배관에 차량이 통해하는 폭 8m 이상 도로가 나오죠 이럴 때는 매설 깊이를 깊게 하면 1m 1.2m 120cm 이상 매설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최소 매설 깊이는 0.6m 이상 매설을 하시면 되지만 뭐 차량통이 된 폭 8m 이상 도로가 나온다든지 또는 철도 부지 이런게 나오면 1.2m 이상 매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82페이지 도시가스 사업법 명상 에카가스의 기준으로 옳은 것 해놨죠 에카가스의 기준은 상용의 온도나 습시 35도에서 압력이 0.2메가 파스칼 이상이죠 그래서 에카가스 0.2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는 걸 에카가스로 봐요 그래서 액체상태 에카가스는 명심하세요 고압으로 본다고 했어요 액체상태 에카가스는 고압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면 이거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 제1종 보호시설하고 제2종 보호시설을 가지고 1종 가지고 시험 냈었어요 그러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겁니다 건축법의 공동주택 네 가지 단독주택 네 가지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공동주택이었죠 그리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간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이 네 가지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거는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82배지 가스 설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